자, 보세요.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죠? 습기와 함께 쾌쾌한 냄새도 제거해준다고요. 우와, 금방 마르네. 신기해. 이 천연 화산석을 나노기술로 미세 가공해서 이렇게 제습제로 만들었어요. 이 옷장 속에 걸어두면 옷장 속 습기를 쏙 제거해주겠죠. 근데 저희 엄마는 장롱에 물 많이 먹는 연마칼슘을 넣으시던데. 우리 엄마는 장롱에 순너터인데요. 이 화산석은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이 습도도 알아서 조절해준다고요. 이 습기가 많을 때 이 화산석이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지면 습기를 방출해요. 게다가 이 습기가 많은 돌은 햇빛에 다시 말리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. 완전 실용적이네요. 우리 엄마나 사다 드려야겠어요.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. 천연 화산석으로 습괴한 냄새를 동시에 잡는다. 하루의 써니 햇빛에 말리면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습 탈취제 하루의 써니로 뽀송뽀송한 생활을 즐기세요.